이 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 건강한 식생활을 얘기합니다. 자꾸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건강식을 해요. 식이 아니라 식생활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음식이 약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식이요법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떤 병에 좋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뉴스타트를 배우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린다는 것은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 유전자가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낫는다는 것은 유전자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유전자를 혼란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은 결국 영적 에너지입니다.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변질시켜서 그 변질된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음식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음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나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음식 자체가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받아야만 유전자가 올바르게 작동함으로써 건강이 유지가 되는데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병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 생기를 충분히 받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기본 여건으로써 작동, 작용해서 식생활이 올바르지 못하면 생기를 못 받기 때문에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과 유전자를 직결시키지 말라. 건강한 식생활이 되지 않으면 결국 기본 여건이 충분히 구비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가 오지 않아서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쁜 음식 그 자체로만 하면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요즘 많은 화학물질로 오염이 되어 있어서 오염물질 속에 있는 소위 발암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발암물질이 음식으로 흡수되면 그 발암물질 그 자체가 유전자를 변질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암물질이라는 물질을 섭취하지 않는 한 음식 자체가 유전자에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음식이라는 것은 기본 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음식 생활을 건강한 식생활을 해줘야만 내가 생기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전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생기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음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아, 무슨 하면 무슨 버섯이 좋대? 뭐에는 개똥죽이 좋대? 이런 식의 생각은 이제 뭐예요? 끝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식생활은 건강식은 생기를 잘 받기 위한 기본 여건을 구비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딱 하고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기가 막히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물질로서, 어떤 화학 물질로서 우리 몸에서, 우리 세포 안에서 생산되는 물질인데 그 물질이 유전자를 직접 손상시키는 물질이 있다. 우리 세포 안에서 생긴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긴다. 활성산소죠. 그래서 유전자에 직접 손상을 일으키는 활성산소가 가장 우리의 유전자에 해를 끼친다. 그래서 질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우리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미쳐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있다면 활성산소. 그래서 활성산소를 발암물질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병을 생기게 하는 힘, 에너지로서는 생기를 막는 무슨 기? 살기, 사기. 그 에너지 차원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차원에서 물질 차원으로 내려오면 우리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가하는 활성산소가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식 생활 강의를 들어보면 활성산소가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되어서 실제로 우리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을 막아 줄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준비했죠. 그게 무슨 물질이더라? SSOD. 이것을 꼭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SOD가 잘 생산이 되면 활성산소로 인한 유전자 변질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SOD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을 산화방지 물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물질 중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우리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활성산소다.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우리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물질이 가장 건강에 좋은 물질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생기는 들어와서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활성산소가 와서 유전자를 자꾸 때려 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생기와 활성산소의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활성산소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와서 생기가 와서 당분이 연소가 돼서 에너지가 생산이 되면 그 부산물로서 활성산소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산소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산소의 성질은 아주 고약한 성질입니다. 남자가 가장 시급하는 여자 타입이 있어요. 어떤 여자냐? 무조건 어떤 남자한테든지 틀어붙어 틀어붙어서 그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는 그런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틀어붙어요. 그래서 이런 여자들은 왜 틀어붙냐면 혼자서는 못 살아요. 하여튼 남자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한번 틀어붙으면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산소도 그런 물질입니다. 산소는 혼자 못 있어. 그래서 무슨 산소 아닌 다른 물질과 어떻게 들어가서 틀어붙어야 해요. 그래서 틀어붙으면 그 상대방 물질이 완전히 변질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산소가 덜어붙어 가지고 완전히 변질되는 현상 그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해요? 산화작용이라고 해요. 산소는 상대방 물질을 산화시켜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강철이라도 산소라는 여자한테 걸리면 녹이 써버려요. 그래서 그 녹 쓴 철을 산화철이라고 부릅니다. 녹은 산화철이에요. 그러면 그 강하던 강철이 그냥 푸슥푸슥 하죠. 그래서 산소라는 것은 그런 성질 때문에 하나님이 산소를 우리가 사용하면 아주 좋은 물질인데 왜? 우리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호흡을 해서 받아들이면 우리 적혈구 안에 해모그로빌이 나는 단백질이 있어요. 산소가 들어와서 피 속에 녹으면 녹아서 지나가는 적혈구를 꽉 붙잡아요. 왜? 그 안에 해모그로빈이라는 해모그로빈을 우리 한국말로 하면 혈색소라고 해요. 들어봤죠. 그 혈색소를 산화시켜서 결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해모그로빈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혈색소라는 것은 살짝 변했다가 그 다음에 산소를 어떻게 그냥 다시 쫓아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한테 살짝 붙잡혔다가 좀 있다가 산소를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이 혈색소는 변질이 안 와요. 그런건데 그래서 산화작용 혈색소를 빼놓고는 미토콘드리아나 세포막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이나 이 유전자를 구성하는 화학물질 즉 핵산 DNA라는 것을 다 변질시켜 버려요.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돼서 질병을 발생시키고 세포막을 자꾸 파괴하고 파괴해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파괴해서 기운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그 원흉이 활성산소입니다. 노화, 질병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를 흡수해서 산화작용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대신 맡아서 이 SOD가 없어지고 SOD는 죽어버리고 활성산소는 뭐로 변해? 물과 산소로 변해요. 이것을 보면 이런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죄고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을 이 SOD가 완전히 유전자 대신 이 SOD가 받아요. 그래서 SOD는 죽고 활성산소는 물과 산소로 변합니다. 이게 십자가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SOD가 누구 역할을 해?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죠. 참 그래서 전화 위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몸 연구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하는 지시 무슨 짓이에요? 산화야. 산화시켜. 그래서 이 산화를 방지해야만 해요. 그래서 SOD 같은 물질이 우리 몸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속에 이 산화방지 물질로서 SOD라는 물질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기를 거부하고 호화를 내고 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SOD가 생산이 안 되면 활성산소는 내 유전자를 죽이고 파괴하고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대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이 물질로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이든지 우리 유전자가 손상돼서 변질돼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질병을 예방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병에 걸렸을 때도 이 물질이 많이 내 몸 속으로 들어오면 더 이상의 유전자 손상이 변질이 없도록 해 주는 물질이야. 그래서 더 이상 활성산소가 가서 내 유전자를 공격하지 말아야만 생기가 이미 손상되어 있는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물질 내 유전자를 보호해 주고 내 유전자 회복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활성산소의 산화를 방지시키는 물질 그것이 최고의 물질이다. 그래서 이 최고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 산화방지 물질이라면 사실 SOD만 있으면 다 해결이 돼.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SOD를 생산해서 활성산소를 파괴시키고 그럴 수 있도록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상하는 일, 기가 막히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 왜 이 세상은 속상하고 기막히고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조건적이라는 말은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기적이고 욕심쟁이다. 그래서 사람인데 왜 욕심이 없겠어? 이런 말을 우리가 해요, 안 해요? 욕심 있는 것은 정상이다. 그래서 아무 욕심도 없고 이기심이 없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누구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이런 기가 막히고 짜증나고 속상한 일이 뭐예요? 있을 수가 없다. 왜?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여러분 보시기에 이상구 박사가 아무리 인자스러워 보이고 도통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얼굴밖에 없어요. 속에는 뭐것도 있어요. 아직도 욕심이 있죠. 여러분 제가 고백을 할까요? 우리 집사람 참 이뻐요. 그래서 이뻐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다가 꼭 더 이쁜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이쁜 우리 집사람을 사랑한다. 해놓고 더 이쁜 여자가 나타나면 나도 모르겠네. 그럼 우리 집사람 꼬집어요. 그 사람이 누구게? 이상구 박사예요. 남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10개 명 보면 뭐가 있어요? 탐내지만 탐내는 것은 탐내는 것은 스트레스예요. 왜? 왜 스트레스예요? 탐나면 결국 속상해요. 아시겠죠? 저 여자가 더 이쁘다. 그러면서 쳐다보는데 또 우리 집사람이 들켰을까봐 또 스트레스 받아요. 또 들켜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러운데 내가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야. 스트레스야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있다는 거죠. 이건 피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안 그래야 된다. 저는 안 그래야 될 자신이 없어. 내가 그러겠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안 그래야 된다. 그러면 저는 안 그럴 수도 있어. 저 이쁜 여자가 보고 싶은데 안 볼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본다고 해서 내가 자기중심적인 탐내지 않는 사람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쳐다보면 어떻게 보면 쳐다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안 쳐다보면 더 스트레스 받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당겨 쳐다보느라고 이러고 있을 때 살짝 쳐다봐야지.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덜켰다 하면 뭐에요? 큰일 나니까 저 여자가 내 아내보다 더 이쁘다. 이렇게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쁜 여자가 더 사랑스럽고 그건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더 이쁜 게 더 이쁜 것보다 좋지.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런데 차별을 두시지 않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다시 새로운 존재로 피조물로 다시 창조가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간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줬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가 된다는 얘기에요.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고 하면 박수가 나와야 될까요? 그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때가 되면 얼마나 알파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세포 안에 이렇게 SOD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만들어서 생기만 받기만 하면 생기만 선택을 하기만 하면 활성산소를 어떻게 분해해 버릴 수 있도록 해놨지만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본성상 속상할 수밖에 조건적이기 때문에 속상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SOD를 내 몸 안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SOD 유전자를 끌 수 있는 존재에요. 그래서 그 사실도 하나님은 미리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 안에 이 SOD를 생산을 해야만 나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가 SOD 유전자를 자꾸 끄는 선택을 해. 이 새끼가 나를 배신했지 내가 너를 가만둘 줄 알아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맨날 끄는 거야.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끌 것도 하나님은 아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아셨다면 어떻게 해놨겠어요? 그렇게 SOD 유전자를 끌 거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도 그러나 SOD와 같은 산화방지 물질이 필요해야 하네요. 우리는 필요하다고 산화방지 물질만큼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필요해요. 우리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활성산소는 항상 생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놔야 돼요? 얘네들 몸속에 SOD를 생산해서 활성산소를 산화를 방지시키겠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자꾸 선택을 안 하고 SOD 유전자를 끄 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팽개칠까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 SOD 유전자를 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 SOD와 같은 무슨 물질? 이 산화방지 물질을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는 인간이 거부하니까 산화방지 물질이 생산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로부터 공급을 하셔야 돼요. 공급을 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산화방지 물질을 우리가 먹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식이라는 것은 어떤 음식이냐? 라고 한다면 산화방지 물질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가장 건강한 거예요. 왜? 산화방지 물질이야말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인간이 내 몸 안에서 생산되는 SOD라는 산화방지 물질을 생산하기를 거절해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든지 산화방지 물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먹도록 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먹어요? 과태료, 숙취. 과태료, 숙취. 과태료. 사과자 입니다. 과일과 채소요. 그런데, 정확한 대답입니다. 산화방지 물질이 충분히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과일류와 채소류예요. 그걸 먹여야 돼요. 그것을 그렇게 먹이려면 꼬셔야 해요. 어떻게 꼬시게? 그 과일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딸기, 먹음직스러워야만 어디서 그 색깔, 복숭아, 망고, 망고 나왔잖아요. 제가 우리 브라질 가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광장로가 브라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가요. 망고 먹으러 가요. 브라질 망고는 굉장히 이뻐요. 그 망고 색깔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고 그렇게 향기가 건네져요. 여자 절이 가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망고라는 과일 안에 있는 산화방지 물질을 먹이고 싶어서 그렇게 이쁘게 해놔야 먹거든요. 박수! 그래서 모양도 이쁘고 색깔도 희한한 조화도 이쁘고 그 다음에 맛도 좋고 향기도 끝내줘요. 저는 망고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상구야, 이건 뭐? 그래서 망고 한 두 개쯤, 세 개쯤은 문제없죠. 그럼 산화방지 물질이 충분히 그 망고 속에 있는 산화방지 물질은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 비타민C, 둘째 베타카로테인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해요. 왜 과일은 저렇게 먹음직하게 보기에도 아름답게 저렇게 향기롭게 만들어 놨을까? 가! 꼬시려고! 그래서 아무리... 그런데 산화방지 물질이라는 것은 동물성 식품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식품에만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물질로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 있다면 산화방지 물질인데 그것을 식물성 음식에만 넣어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너희가 건강하고 싶으면 제발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해서 식생활을 하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육식을 위주로 하게 되면 산화방지 물질을 섭취를 못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육식을 위주로 하는 식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채소와 과일을 별로 먹어요. 안 좋아해요. 그게 왜 그럴까? 건강식, 채식을 위주로 식생활을 하게 되면 옛날 고기 먹을 때보다 과일, 채소, 향 이런 게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저는 옛날에 미국 가서 막 고기만 때려 먹었거든요. 제가 간격 60... 1970년 지금부터 53년 전에 미국에 도착했어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기 먹는다는 것은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종로 2관과 거기에 한일관이라는 식당이 참 생겼어요. 그때 우리들에게는 한일관 간다 그러면 천국 가는 것과 똑같았어요. 거기서 불고기... 워낙 고기를 먹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에 가니까 고기가 얼마나 싼지 닭고기, 소고기만 먹었어요. 단백질이 단백질 과잉이래요. 단백질이라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는 뭐라고? 산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산성 물질이라는 말이에요. 아미노산. 그래서 아미노산이 너무 많이 섭취가 되면 그 아미노산은 산성이기 때문에 내 체질이 무슨 성으로 돼? 산성으로 돼요. 이 산성으로 되면 제가 미국 가서 느꼈던 게 그렇게 고기를 막 쳐먹었죠. 그때는 미국은 병원에서 의사들을 특별 대접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시스템이 우리는 삼성병원 다 삼성병원 직원안이에요. 미국은 직원으로서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사와 병원은 다 독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로서 내 환자를 어떤 병원에 보내서 입원을 시키는 것은 내 권리에요. 의사 권리에요.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 의사한테 잘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의사한테 잘 보여야 더 많은 의사들이 자기들의 환자를 자기 병원에 입원 시키야의 돈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딱 들었으면 의사가 왕이야. 환자가 많으면 아침 일찍 부터 의사가 회진을 돌아와야죠. 그래서 병원에 일찍 와야 되죠. 그러면 병원에 의사만 들어올 수 있는 식당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막 고기 막 그래서 미국에 갔어요. 병원에 일찍 갈 일도 없는데 고기 먹으러 일찍 가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2년쯤 고기를 먹었더니 여러분, 손톱이 딱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톱이 말랑말랑한거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이렇게 손톱 깎기가 필요없어. 찢으면 돼. 손톱이 왜 이렇게 됐지? 의사지만 그런 거 몰랐어요. 제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체질이 산성 체질이 되면 손톱을 딱딱하게 만드는 칼슘인 성분이 녹아서 손톱이 그래서 칼슘인 성분이 부족하니까 이게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서커스 하는 사람들은 식초를 먹는다. 그래서 식초 먹으면 산성이 되죠. 참 있다. 손톱 깎기 필요없이 말랑말랑한거에요. 그러면서 온갖 병이 기관지 천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역류성 식도임이 생기기 시작하고 왜 이러지? 한국에서는 없던 병인데 체질이 무슨 성으로 변하고 있어? 산성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이 머리카락도 약해지고 그래서 제 머리카락은 좀 흰머리는 있어도 머리카락 한 개 한 개 자체는 뭐에요? 반질반질하고 힘이 있어요. 옛날에는 바람만 좀 불면 뭐에요? 머리카락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때는 뭘 뿌려야 돼요? 칙칙칙 뿌려가지고 만져보면 머리카락이 철사처럼 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건 필요없어요. 이제 바람 불어도 이렇게 한번 하면 또 자리가 잡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의사로서 스트레스도 병원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럴 거기 때문에 SOD 유전자는 꺼질 수도 있으니까 특히 과일, 채소를 아름답게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로서 가장 산화방지 역할을 잘하는 물질이 뭔지 아세요? 무슨 물질인지? 그게 뭐냐면 식물성 색소입니다.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이런 식물들이 색깔을 낼 수 있게 하는 물질을 색소라고 해요. 이 색소 자체가 산화방지 물질입니다. 색소, 색깔이 있으면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모든 산화방지 물질을 산화방지 물질의 종류가 아주 많아요. 색깔을 내는 물질로서 이쁘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왜? 꽃을 낳고 어떻든지 산화방지 물질을 먹게 하려고요.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물질, 중요한 물질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건강에 좋은 물질일수록 구하기 힘들다, 귀하다,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건강에 좋은 물질일수록 구하기 힘들게 해 놓고, 귀하게 하고, 비싸게 해 놓고 그럴 리가 있어야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아주 고약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들만 좋아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비싸게 해 놓죠. 예를 들어서 산삼 50년근을 찾았다. 한 뿌리에 뭐예요? 천만 원이다. 1억이다.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음식은 싸게 해 놓고, 어떤 음식은 비싸게 해 놓을까? 우리하고 반대요. 하나님 별로 우리로 하여금 안 먹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 놓아야 돼? 쓰게 해 놓아야 돼. 그래서 산삼 씹어 먹으면 써요 안 써요? 그런데 우리 동양 쪽에서는 어떤 말이 있어요? 약약 고구, 좋은 약일수록 입에 쓰다. 이거 순 엉덩이예요. 우리 몸에 좋은 것으로 보여요. 이쁘게 하고 맛있게 달달하고 꽃이 나고 그런데 산화방지 물질 중에 이 색깔들이 전부 이 빨간 색소를 라이코피인이라고 부르고 주황색을 베타카로테인 또 초록색을 루테인 이런 색깔을 안소사연인 또 이런 색깔을 지아산진 이 다 화학 물질이에요. 이 색깔 있는 것을 먹으면 이 지아산진이란 노란색 색소가 산화방지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화방지 물질 중에 수백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 비타민C에요. 비타민C가 가장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라면 비타민C는 어디에 많죠? 과일 어떤 분은 귤을 그르더라구요. 그럼 사과에는 없단 말이냐고 그랬더니 비타민C는 비타민C가 가장 중요한 수백 가지 산화방지 물질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면 비타민C는 어떤 식물성 음식이든지 다 들어있어야 돼요. 이 색깔로 치면 이런 색깔 음식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색깔을 가진 식물성 음식일지라도 비타민C는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는 어떤 식물이든지 그 식물의 어떤 부분이라도 다 비타민C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설악산을 쳐다보면 설악산 전체가 비타민C 덩어리에요. 비타민C는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바람쥐한테도 필요하고 산염소들한테 필요하고 새들에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비타민C가 쫙 가라앉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중요한 물질일수록 어떻게 해나세요? 하나님은 싹! 싼 게 아니라 그냥 경상도 사투리하면 천지 빽가리로 만들어야 돼요. 천지 빽가리! 또 천지 빽가리 말고 또 있잖아요. 천지 빽가리 말고 또 있잖아요. 세 빌리다! 세 빌리! 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좋은 것일수록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좋은 것일수록 흔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병만 나면 뭐예요? 귀한 것 찾아. 이제 그런 것 찾지 마세요.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도 아직도 그런 것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아는 사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런 식물들은 다 흔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흔해 빠진 거예요. 흔해 빠진 거예요. 귀한 것? 한국에 자꾸 무슨 귀한 약재가 어떻고 뭐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재를 먹을 필요 없고 가장 우리 몸에 필요한 약이 있다면 그것은 산화방지 물질이다. 이거를 탁!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아주 평화가 깃듭니다. 왜? 여러분이 이제 암 환자가 된다거나 이렇게 병에 걸리면 자꾸 내가 먹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몰라서 못 먹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불안해져요. 그걸 먹어야 나을 텐데 내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맨날 박사님이 말하는 이런 흔해 빠진 것들만 먹고 나갈까? 그런 걱정일랑 이제 뭐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이고 그 생기를 보조해 주는 것은 건강식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식은 생기를 충분히 받게 해주는 기본 예건에 불러가야 됩니다. 이렇게 딱! 가장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정확하도록 딱! 이런 인식을 딱!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안감이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사과도 보면 모양이 대충 어떻게 생겼어? 전체적으로 하트 모양 복숭아 그 하트 모양으로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망고도 보면 참 모양이 이뻐요. 모양이 이뻐요. 제가 한번 브라질에 가서 브라질에서 망고가 제일 맛있는 도시가 있는데 아주 더운 곳이에요. 적도에 가까운 곳이 그래서 브라질에서 망고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망고 그때 제가 독신으로 살고 있었을 때 그 망고가 색깔도 이쁘고 향기도 좋고 너무 좋아서 이거 먹어버리기가 좀 아까울 정도예요. 그래서 제일 이쁜 놈을 골라서 가방에 넣었어요. 하루 이틀 지나니까 말랑말랑말랑 말랑말랑해 만지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아. 그래서 그거를 한 일주일 동안 안 먹고 만졌어요.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켜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참 이 활성 산화방지 물질을 먹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셨군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한다. 그래서 이 하트 모양으로 특히 과일들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랬더니 어떤 직구전 사람이 손을 번쩍 돌리고 박사님, 바나나는 하트 모양 아니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바나나를 두 개를 가지고 딱 합치면 하트가 된다. 맞아요. 바나나를 이렇게 직선으로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꼬부라. 꼬시네. 그래서 두 개를 딱 붙이는 모양 아주 이쁜 하트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요즘처럼 이런 진선미, 사랑이 가장 귀중한 거구나. 항상 원칙, 논리, 성실 이게 최고의 가치로서 살다가 어떤 생각도 해 봤냐고 하면 왜 사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과를 이렇게 상자 속에 넣어서 포장하는데도 빈틈이 너무 많잖아요. 장조주가 있었다면 이걸 육각형으로 탁 탁 탁 탁 탁 하면 사과를 종이에 싸고 할 필요 없이 탁 탁 탁 탁 탁 탁 탁 넣으면 빈틈도 없고 사과를 정육각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먹을 맛이 나갔어요. 사과먹는 게 아니라 박스 먹는 기분이지. 그래서 공간적으로 비효율적이지만 사랑으로 아름답게 그게 더 귀중한 가치라는 것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에요. 저는 사과나무에서 탁 탁 사각형으로 열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것은 뭘 모르는 소리에요. 그것은 무슨 생각만 하는 생각이에요? 돈. 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좀 들고 특히 내가 병들었고 내가 투명하는 입장에 있을 때는 진짜 가치 올바른 가치 진, 선미 그 사랑이라는 가치를 여러분 최고의 가치에 두고 그렇게 할 때 그 가치를 우리가 사랑, 진, 선미를 추구할 때 우리의 뇌파는 우리의 생체전자파는 알파파로 되고 그럴 때 유전자는 다시 회복돼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식이 왜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해야 되느냐를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뉴스화터를 하시면서 주위 사람들이 물어볼 거에요. 야, 그거 뭐 채식을 그렇게 채식을 위주로 그렇게 해서 뭐 영양소에 부족한 거 없어? 단백질이 충분해?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에요? 산화방지물질입니다. 이거는 다른 가구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산화방지물질은 식물성 음식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회복을 위해서는 특히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하는 식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딱 설명을 하면 아무도 그 다음에만 대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뭘 모르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자꾸 뭐 하...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남은 건강한 식생활 얘기를 오늘 저녁 시간에도 하고 부족하면 단 시간도 하고 그래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